조례 내용을 놓고 찬반으로 대립했던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시의회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학생인권조례 재정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부산시의회 앞에서는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제대로 되는 시의꾼 조례! 재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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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학생인권조례! 조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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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회안 찬반 대립 속에 조례안을 심사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두 차례 정회를 거치며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국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보호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재정이 추진된 건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재정을 공약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2017년 내부적으로 추진을 검토하다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거둬들였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제주 등 전국 6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5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부산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7번째 조례가 될지 다시 무산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